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리더 김영롱입니다. 경제 불황 속에서도 우리의 경제 영토를 세계 무대로 넓히고 있는 자랑스러운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경제발전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사람들 한상인데요. 오늘 더리더는 주목받고 있는 해외 신흥시장 베트남에서 종합물류기업을 이끌고 있는 PTV의 최분도 대표를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한상들의 활약 그리고 베트남의 대표 종합물류기업으로서 우뚝 서기까지 도전과 성공 스토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린 것처럼 PTV의 최분도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많이 바쁘실 텐데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PTV에 대해서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명만 가지고는 이게 어떤 뜻인지 잘 몰라서요. 이게 어떤 의미이고 현재 종합물류회사라는 것만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회사 소개해 주시죠. PTV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PTV는 베트남어로 푸탄 비엣이라고 해서 푸는 부자 할 때 부자고 탄은 이룰 성자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부를 이뤄보자는 이름으로 지었는데 사실은 저희는 CI 작업상에서는 프로페셔널, 타임리, 밸류 에디드 그렇게 해서 저희 물류기업이 지향하는 세 가지 바를 PTV 이름 안에 담아놓고 있고요. PTV는 PTV 본사가 호치민에 있고 PTV 로지스틱스라는 자회사가 하노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서비스로 뒷받침해주는 TS 로지스틱스라는 회사가 하나 더 호치민에 있습니다. 3개의 회사가 꾸려진 하나의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류기업이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뜻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도 아니고요. 타지 베트남에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물류 분야에 왜 도전을 하셨는지 그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원래 베트남하고 인연을 맺게 된 것은 95년부터입니다. 제가 조그만 무역회사를 그때 하고 있었고요. 무역회사를 하면서 소방설비를 베트남 석유가발공사에 납품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베트남을 다니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중국 제품이 들어오면서 저희 경쟁력을 많이 잃고 그거를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을 새로 해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무역을 하다 보니 베트남에서의 물류 시스템이 참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원스톱 서비스가 다 가능한데 베트남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수작업으로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2004년, 2005년 이후에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하는 계기가 되는데 그런 서비스를 한국에서 받던 기업이 베트남에 와서 같은 서비스를 받으면 어떨까 그거를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물류기업이라는 건 상당히 레드오션 시장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통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그 시장이 굉장히 작은 파란 물방울이라고 할까요? 꼭 블루오션은 아니지만 뛰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전략이 딱 들어맞은 것 같습니다. 이제 창업을 하신 지 약 한 10년에서 11년 정도 됐다고 들었는데요. 이제는 몇 년 안에 손가락 안에 드는 큰 기업이 베트남 내에서 됐습니다.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려도 신뢰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저희 전체적인 매출 규모는 약 2천만 불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중소기업이죠. 저희 아직 큰 기업은 아닙니다. 매출 규모 그래도 계속 겸손하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성장할 수 있었던 PTV만의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장점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사실 신흥 개발국이고 전쟁 이후에 아직 산업화가 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교육받지 못한 부분들,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그들이 경험했을 거라는 느낌으로만 그들을 이끌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베트남 사람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고 교육을 받고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부분들을 분명히 따라갈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저희 직원들에게 교육과 경험을 시켜주는 것을 통해서 전체적인 회사의 시스템을 끌어올리는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회사 직원들을 향한 노력들도 잠깐 엇보이긴 합니다만 잠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타지에서 지금은 성공적으로 잘 이렇게 구가하고 계시지만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쉽게 웃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시행착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들려주실 만한 에피소드가 없을까요? 가장 힘들었고 가장 공부를 많이 했던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거래처가 한 군데 있는데 베트남에 그 거래처에 원자재가 쇼티지가 나는 상황이 발생해서 부족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그거를 나흘 안에 수급을 해주질 못하면 그 공장이 쓰게 되는데 하루에 약 60만 불 정도의 손해가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해상 운송으로 두려워 오라고 하면 일주일이 걸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저희가 호치민에 있는데 중국과 베트남의 국경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거리가 약 220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도로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트럭으로 몰고 내려올려면 80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국경으로 올라가서 80시간 동안 컨테이너 트럭을 타고 컨테이너 3대를 끌고 내려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장에 집어넣어준 시간이 공장이 서기 2시간 전에 넣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장도 잘 돌아가고 저희도 그걸 계기로 많은 도움을 받게 됐는데 사실 그걸 하면서 힘은 들었지만 베트남 전체 국토를 종단해 볼 수 있는 물류회사는 많지 않고. 종은나나 대표가 그걸 직접 보면서 물류의 인프라 상황을 직접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사실은 없거든요. 저는 그때 그 경험이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런 일들이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또 경험을 하시고 거기서 종주도 하시고 기업 간의 신뢰도 그만큼 또 많이 높아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그 덕분에 PTV는 맡겨놓으면 무조건 일을 처리해 줄 수 있는 믿음이 가는 기업이라는 효과를 많이 보게 됐죠. 역시 어떤 기업 간의 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신뢰가 그만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조금씩 이런 장점들이 역부입니다마는 현지에서도 대기업들이 물밀듯이 오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어려운 거는 어디나 사정은 비슷할 것 같은데 여기서도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물류기업은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은 물론 서비스의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에게 얼만큼 신뢰를 주느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대표 입장에서 영업을 하러 돌아다니면서 저희 회사를 그냥 무조건 믿어주십시오라고 한다고 신뢰가 형성되는 건 아닙니다. 정말 밑에 있는 실무를 담당한 직원들이 얼만큼 신뢰를 줄 수 있느냐 그리고 거래처의 실무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원들에 대한 투자, 직원들의 영입에 관한 투자, 직원들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가장 많이 하려고 합니다. 물론 대기업 물류기업들 때문에 경쟁이 격화가 되고 있고 저희도 사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격 경쟁력 면에서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한 번 PTV에 메꿔놓으면 그 모든 일들이 언제 어떻게 해결이 되고 또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풀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교육, 고지 이런 홍보를 통해서 직원들의, 그들 직원들의 신뢰를 저희가 얻는 과정을 겪어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 신뢰다. 그리고 그 신뢰가 대표님뿐만이 아니라 회사 직원들을 통해서도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잠깐 직원 얘기가 나온 김에 직원 규모가 현재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는 한국인 직원 10명 그리고 베트남 직원 약 160명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직원이 160명 정도. 그렇다면 저는 또 해외에 계시다 보니까 언어나 문화 차이는 분명히 있을 테고요. 직원들 간의 갈등도 없다고 하면 좀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어떤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정말 믿던 직원, 베트남 직원이었죠. 전체 서열 2위에. 제가 제일 믿던 직원인데 소위 말하는 딴 짓이라고 하죠. 다른 일을 가지면서 회사의 일을 뒤로 돌리고 있던 경우를 발견한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믿어줬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친구를 회사가 어려움에 빠질지도 모르지만 내보내면서 상과 벌의 체계를 직원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줬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약 불과 한 4년 전의 일인데 그때가 가장 저에게는 힘들었던 일이고 어려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상과 벌을 또 철두철미하게 하시겠지만 이런 전반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는 이것만으로는 또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비스업에는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이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따뜻한 기업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물론 굉장히 밖으로 많이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지만 가능하면 1년에 한 번은 전 직원들과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5분이 됐든 10분이 됐건 제 방에 불러서 차 한잔하면서 그들의 회사에 대한 생각, 업무에 대한 생각, 그리고 가정에서의 일들을 같이 한 번 듣는 시간을 꼭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직원들이 회사에서 내가 보호를 받고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전달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듣다 보니까 물론 회사와 회사 간의 신뢰도 중요하겠지만 회사 안에서 대표와 회사원들의 신뢰도 그만큼 참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입수한 정보로는 현지 직원들을 한국 연수까지 보내주신다고 들었어요. 복지가 그렇게 탄탄한가요? 글쎄요. 저희 아까 모델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을 시켜주고 경험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스스로 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회사에서는 저희 직원들 중에 조금 능력 있는 친구들을 한국에 있는 물류대학원에 보내서 MBA 과정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또 매년 우수 직원을 뽑아서 1년에 6명씩 한국에 물류 연수를 보내주고 있어서 현재 다녀온 직원들이 약 50여 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고 한국의 시스템은 이렇게, 선진국의 시스템은 이렇게 변화하고 있구나. 우리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구나를 스스로 느끼고 오고 그것이 다른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쳐주면서 기업 전체가 하나의 마인드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거든요. 베트남은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물론 급여 때문에 이직이 많이 되고요. 그런데 이런 게 복지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우수한 건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원들이 이 회사에 있으면 나의 미래는 어떤 것일까를 볼 수 있고 그런 기대가치 속에서 급여 한두 분에 옮겨가지 않는 이직률이 낮아지는 회사가 되다 보면 결국은 그게 제가 직원들에게 해준 게 아니라 저와 저희 회사를 위해서 한 일인 것이죠. 역시 이런 신뢰를 주는 만큼 다시 한번 되돌아온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PTV 내부 상황까지 한번 저희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요즘에 베트남 시장이 워낙 다시 한번 각광을 받고 있다 보니까 진출을 하려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하게 인건비가 좀 저렴하다는 이유로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좀 뭉뚱그려서 계획을 잡고 가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분명히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시행착오들을 보시나요? 베트남에 진출한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을 보면서 제가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너무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진 시장을 경험을 해봤고 베트남 시장은 우리나라의 80년대 정도의 시장, 90년대 정도의 시장이라고 생각해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경험해 본 것들이니까 너희는 우리를 따라오면 돼. 그 산업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어라는 그 자신감만 가지고 들어오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들, 그들의 문화, 그들의, 베트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들과 함께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사람들은 너무 급하다는 거죠. 투자를 하면 투자된 것에 대해서 3년 또는 5년에 모두 회수하고 그 이후에는 새로운 자기의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목표가 명확합니다. 그런데 베트남 시장은 함께 가려는 노력이 있지 않으면 해외 기업에서 성공하기 참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종업원들이 함께 그 포커스를 맞춰주고 목표를 같이 하면서 움직여줄 때 가장 효율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베트남 투자하시는 분들이 고려하신다면 너무 많은 자신감보다는 더 노력하고 공부하는 모습 그리고 너무 빨리 하려고 하기보다는 함께하려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말씀을 해주시면서 선배로서 또 후속 기업들을 위해서 또 조언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과도한 자신감보다는 조금 더 겸손하게 그리고 너무 급하지 않고 함께 가려는 마인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인드는 이렇게 한번 가져보도록 하고 그렇다면 과연 이제 진출을 하려는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점찍어보고 예상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분명히 궁금할 것 같은데요. 현지에서 직접 보시면 어느 정도 이렇게 그림이 나오나요? 최근에 TPP라고 해서 트랜스파시픽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13개국에게 TPP 조약이 가입이 베트남이 됐습니다. 그 조약을 통해서 베트남은 유일하게 미국 시장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제조업체를 가진 국가가 되었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제조업을 하고 있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열린 미국 시장을 들어갈 수 있는 큰 교두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베트남 전반적으로 시장 가능성까지도 저희가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좀 대표님을 모셨으니까 대표님 얘기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알아봤더니 대표님께서 이제 젊은 한상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영 비즈니스 리더 네트워크 부회장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한상대회 세계 경제인들이 보이는 세계 한상대회에서 또 위험도 맡고 계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경주에서도 한상대회가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대회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한상대회는 세계 각국에 있는 한국 경제인들, 동포 경제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물품들을 각자의 사는 나라로 수입을 하려는 모임에서 맨 처음에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현재는 세계 각국에 있는 기업인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여서 함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보자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한상대회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청년의 해외 채용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요즘 최근에 한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청년 실업 문제입니다. 한상대회에서는 이번에 세계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한상들이 한국에 있는 청년들의 실업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각 대학교에서 인턴십을 지원하는 학생들을 뽑아서 세계 각국에 있는 한상기업, 유망한 한상기업에서 채용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의미 있는 일까지도 이렇게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와 함께 제가 앞서서 잠깐 언급은 드렸습니다마는 영비즈니스 리더 네트워크, 사실 이것만 듣고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영비즈니스 리더 네트워크는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기업인들의 모임입니다. 저도 베트남에 진출했을 때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인을 조심해라, 동포를 조심해라, 그들에게 사기를 당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슬펐거든요. 영비즈니스 리더스 네트워크는 젊은 기업인들이 젊은 마인드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교나 유태교 상인들의 모임, 화상, 유상들을 뛰어넘는 하나의 네트워크, 서로를 도우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를 꾸미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모임입니다. 역시 이를 통해서 정보 공유도 가능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시행착오도 훨씬 줄일 수가 있겠네요. 정보 공유 시행착오 줄일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저희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새로운 기업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무궁무진한 이런 발전 단계가 그리고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만한 모임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또 CEO로서 혹은 한 성공한 사업가로서 과연 여기까지 길을 걸어온는데 어떤 가치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좀 갖고 계신 게 있을까요? 제가 좌우명으로 생각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항상 꽃을 피우는 마음으로 라고 하는데요.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정말 화려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들을 중간중간에 해줘야 되잖아요. 그 꽃을 정말 화려하게 피우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매순간 할 수 있는 모습, 제 자신과의 다짐, 그런 의미에서 그 문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항상 꽃을 피운 마음으로 저도 좀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꽃을 피우는데 양분이 됐었던 계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영화일 수도 있고요. 그런 계기가 있었나요?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즐겨 읽는, 필요할 때마다 보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은 천주교신자인데 법정스님께서 쓰신 무소유라는 책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필요할 때마다 들여다보는데요. 기업가가 무소유 참 안 어울리는 맥락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면 결국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피우고 내가 만족한다면 거기서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놓고 그것을 움켜쥐려 하지 않는다면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조차도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거잖아요. 스스로 만족할 수 있으니까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업가에게 무소유라는 얘기를 듣게 되다 보니까 다시 한 번 이 글들을 음미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도 한 번 읽긴 했었는데 다시 한 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앞서서도 잠깐 청년 취업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에 5포 세대, 7포 세대 얘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취업하기 참 힘겨운 세대를 현재 청년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 청년들에게 한마디 해주십사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는 것들 또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좋은 회사에 대기업에 가서 좋은 급여를 받고 생활을 한다면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중소기업에 가서 작은 급여를 받지만 모든 분야를 경험해 볼 수 있다면 결국은 약 50대가 넘어가게 되면 모두 다 회사에 남아있을 수 있지는 않고 제 인생 후반전을 자기만의 사업들, 작은 장사일지도 모르지만 자기만의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생 후반전을 대비할 때 내가 한 분야에 몰입해서 그 일만을 하다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정말 모든 분야를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배워서 그 인생 후반전을 준비할 것이냐는 사실은 좀 길게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경제적인 이득보다는 내가 인생을 길게 살 때 어떤 경험들, 어떤 교육들이 정말 내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해주는 대표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사실 요즘에 정말 월급 많이 주는 대기업으로만 가려낸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어떤 뚜렷한 목적 의식을 잃기 마련인데 오히려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조금 작더라도 더 기회를 넓힐 수 있는 곳으로 눈길을 돌려보는 것도 충분히 앞으로의 미래를 봤을 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하나 주고 받다 보니까 어느덧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또 베트남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도 도움을 주실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앞으로 PTV가 어떤 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할지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겨주시죠. 현재 PTV는 물류를 중심으로 한 무역회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출하는 기업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컨설팅, 그리고 현재 베트남에서 가장 핫하게 뜨고 있는 아이템인 IT 기업을 하나로 묶어갈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베트남 사람들이 일화하고 싶어하는 회사,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서 찾아오는 회사, 그런데 그 안에서 한국 사람과 베트남 사람이 함께 업계 동무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따뜻한 회사, 그것이 저희 PTV가 앞으로 나가고 싶은 그런 기업의 이미지입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각국에서 한국인의 저력을 널리 알리면서 세계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한상들의 화력이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는데요. 청년 실업 100만 명 시대입니다. 패기와 열정, 또 도전 정신으로 해외 진출을 꿈꾸는 이들에게도 세계 속의 한상들이 그 꿈을 향한 디딤돌이 되어주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PTV의 최분도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